아버님, 정말 재검사를 원하세요?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, 아버님. 뭐가 어째?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가 있어요. 밝힐 때면 밝혀봐. 우리 가족이 산산히 부서지는 걸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. 이 애비는 이미 각오가 돼 있으니까. 사실 모르는 것 같긴 한데. 어쩜 좋지. 이러다 우리 나영이 진짜 새되겠는데.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, 순정 씨?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이 그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